장기화되고 있는 의료 공백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 건지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보 시절에 당선인이 되면 의사 총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 거셨어요. 실제로 계획을 하십니까? 지금 전공인은 떠나 있는 상황인데 개원이들, 그러니까 동네 병원 의사들과 함께 총파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총파업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전공인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조금이라도 다칠 때 그때 전면 파업을 하겠다라는 의미이다. 당장 하는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의대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보 방향과 오히려 완전 반대되는 방향인데 왜 일단 줄여야 하는 겁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당일날 전문의 진료와 수술이 그렇게 빨리 잡히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그리고 외국에 사시는 우리 교포들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치료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저출산 상황에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 접근성의 문제는 없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만 가보더라도 입학식, 졸업식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노인 인구가 늘기 때문에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하는데 헬시 에이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노인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런 개념인데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그에 비례해서 의사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반론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 접근성이 좋다고 하는 건 저희 나라가 잘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의사가 되면 더 좋지 않느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다시피 노령화도 심해지고 일단 그리고 지역에 의사가 없잖아요. 지금 지방에. 그럼 의사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정부가 왜곡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역에는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환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개업하신 분들이 병원 유지가 안 돼가지고 그 지역에서 병원을 열 수가 없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의사가 없기 때문에 문제다. 그거는 전혀 타당한 주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응급실 한 번 가려면 뺑뺑이 돈다. 이런 것들은 의사로 늘려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환자, 어떤 증상을 가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진료 전달 체계의 문제지 그 부분을 조금 더 발전을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환자가 가진 질병 수준에 맞는 병원을 빨리 배정을 해서 환자를 살리는 문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타당을 하는데 인구 예를 들어서 20만, 30만 도시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의과대학 병원을 조성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질의 수준이 유지가 되지도 않고요. 그러면 지금 생각과 정부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일단 만나서 대화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화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대화 상대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복지부 쪽 대화 파트너는 분명히 장차관이 될 겁니다.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차관. 그런데 지금 보건의료의 위기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분명히 파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책임을 지을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지고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출세의 누님원 관료들 그리고 오직 정치만을 하고 싶었던 김윤이나 아니면 청와대 사회수석을 했던 안상훈 수석. 그런 분들, 폴리페서들이 이 사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모른 다음에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장차관 파면이 없이는 대화는 현재로는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그러면 혹시 정부에서 당선되시고 나서 만나다는 의견 얘기는 없으셨습니까? 네, 전혀 연락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의료 공백이 해소되어야 하는 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전공의들이 좀 복귀를 먼저 하고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게 이제 선후관계가 바뀐 것이죠. 왜 전공의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인가. 그 상황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정부 여당이 전공의들을 온갖 모욕을 했죠. 전공의들은 생명 살린다라는 긍지, 보람,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주 100시간도 넘게 일하더라도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병원에서 나가, 라고 등 떠민 게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서 일하라? 그건 전공의들한테 너무 가혹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환자들은 어떡합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부 정책과 정치인들이 해야 될 몫은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정치적으로 잘 풀어나가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여태까지 한 짓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갈등 상황을 만들고 이것을 지금 전공의들을 뭐 잡범 취급을 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정부는 연 2천 명을 늘리자고 하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오히려 줄이자고 하는데 그러면 아예 그냥 이 2천 명을 좀 줄이는 수준으로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의대 증원 규모를 좀 조정한다고 지금 대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제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에 정말 살기 어려운 후진국에서 단기간에 엄청나게 선진국이 됐는데 그 선진국을 만든 사람들은 이제 공학자 그리고 과학자, 기술자, 그리고 노동자 그리고 기업가 정신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국을 안 떠나고 오히려 해외에 있던 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오히려 의대 증원에만 매몰시키면 결국에는 의대 증원에 대한 젊은 세대에 대해서 부담을 넘겨주는 것이고 나머지 우리가 몇십 년 동안의 먹거리를 만들었던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발전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